미드라이언 뭐 이렇게 열리면은 지금 제가 치는 모션을 보면 어때요? 팔로우스루까지 딱 끊어치죠? 이런 연습을 하면 손목이 헤드를 좀 잘 던져줄 수 있게 조금은 만들어주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딴 아이언 거리가 안 나면 아마도 스피드는 뭐 문제가 있으면 스피드로 가야 되겠지만 이 아이언의 거리는 사실 헤드스피드보다 클럽의 발사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손이 뒤로 오고 헤드가 선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누워 맞는 거예요 발사각이 되게 누워 맞아서 아무리 세게 쳐도 막 공만 위로 가고 정탈에 맞아도 거리가 안 나요 그럴 때는 오른손에 힘을 좀 빼야 돼요 왼손을 딱 떼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에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오른손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 왼손을 덮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뗐는데도 꼭 잡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오른손을 꾹 잡고 꾹 잡고 다니면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 오른팔 전완근의 바깥쪽에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딱 왼손을 떼 보니까 그래 이 공간이 있구나 이 정도만 잡아도 되는구나 해도 우리가 백스윙 탁 올려보면 헤드 무게가 딱 걸쳐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몸을 쓰면 딸려와서 공 앞에서 딱 풀리죠? 그러면 손이 선행이 되면서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운블로우도 나오면서 발사각이 좋아집니다 임팩트 때는 이렇게 손이 힌지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힘으로 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크가 같이 나요 얘는 유지가 됐어도 그리고 부상도 찾아옵니다 제자리에서 몸이 열리면 손이 가요 그리고 힌지가 안 풀려요 그리고 어디가 안 아파요 그러려면 그립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우리 그 표현을 주먹 쥐듯이 잡아버리면 이거 안 돼요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안 돼요 이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탁 걷어내는 사실 편하니까 꼭 그립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프로님들처럼 딱 잡아놔야 돼요 V자 잘 만들어줘야 돼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클럽의 도수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 8도 뒤로포트가 돼야 돼요 GD님 이 손에 우리가 힘을 빼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GD님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 힘 빼라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레슨이지만 여기서 왼손을 딱 뗐는데 어때요? 지금은 뭔가 딱 받치고 있죠 저 헤드 무게를 근데 오른손 힘을 빼니까 이렇게 됐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된 힘을 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되죠 힘을 빼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는 뭐예요? 잡고 있는 거죠 그럼 헤드 무게도 못 느끼잖아요 코킹도 안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무게를 이렇게 내려보면 어때요? 잡고 있는 거에서 무게를 내려보니까 오른쪽에 새끼손가락은 좀 힘이 빠지는 게 좋고 오히려 여기 제가 항상 어드레스 때 V제가 잘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구간으로 딱 받치고 있는 거구나 저 무게를 여기서도 힘주고 딱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무게를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손은 낮아지고 헤드는 저 뒤에 있죠 여기서 잡아주고 때리는 겁니다 아이언은 아우딘으로 쳐야 되나? 이 나오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칭 외지까지는 아우딘이 좋아요 혹은 웨지까지 A, S 이런 클럽들은 아우딘이 좋습니다 아우딘도 한 3도 안쪽이면 좋겠죠 너무 많이 나오지 말고 그리고 롱아이언이다 이거는 거리가 나오면은 그래도 패스가 0 혹은 아우딘이 1도 정도 괜찮아요 근데 거리가 좀 안 나오면은 드라이버 패턴으로 좀 인해서 좀 던져주는 왼벽을 딱 막아놓고 던져주는 이미지로 좀 쳐야겠죠 한도형님이 6번까지는 클럽마다 제거리가 가요 5번이랑 4번, 5번 이 롱아이언이 큰 차이가 안 나요 6번 아이언 거리고 예를 들어서 170이 나간다 가정이에요 했을 때 170을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채라고 생각하세요 5번 아이언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6번 아이언 잡고 한 170이 가면 5번 아이언은 물론 180이 가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래 6번처럼 똑같은 스피드로 쳐도 얘는 잘 맞으면 6번 아이언 거리는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세게 안쳐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거리가 갈 거예요 그래 5번 아이언을 잡고 6번 아이언 거리를 편하게 보내자 라고 일단은 얘랑 친해져야 돼요 짧게 잡았어요 채가 이런 짧은 채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손목만 움직여 보면 지금 이 스피드가 제일 편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조금 긴 채를 잡아 볼게요 여기서 헤드를 아까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면 원이 좀 더 커졌어요 같은 손목의 움직임인데 그리고 속도가 조금 오히려 더 늦어지죠 더 길게 잡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더 편해요 지금 이 속도와 이 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전 지금 이게 짧은 채는 편한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길게 잡고 그 짧은 채의 속도에 맞추면 손에 힘만 들어옵니다 손목만 아프고 그래서 더 1대1 속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속도 내려오는 속도가 일정하게 하면서 공이 좀 잘 맞아야 돼요 왜? 그래도 걸리가 멀리 가는 건 로프트도 좀 서져 있을 거고 원이 커졌잖아요 같은 스윙으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치려 하지 마라 생크가 나오시면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여기 안쪽이 힐이잖아요 힐을 숨겨야 돼요 숨기면 손이 몸에서 멀어지질 않아요 손이 몸에서 멀어지질 않아요 힐을 노출시키면 손이 자꾸 몸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배치기도 같이 나오고 내가 여기서 왼쪽 세 손가락에 힘을 살짝 더 잡아줘요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힐이 숨겨져요 힐을 숨기고 쳐요 그럼 일단은 타점이 살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딱 힐을 숨기고 쳐 하면서 점점 이제 스윙을 크게 하면서 부드러운 스윙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호님 백스윙 할 때 오른팔 외회전 일단은 이게 되려면 어드레스 때 오른팔 모양을 잘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잡지 말고 열쇠를 돌리듯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쭈욱 돌려요 이렇게 쭉 돌리기만 해도 이 오른쪽 팔꿈치 겨드랑이가 조여질 겁니다 쭈욱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 지금 모금이랑 손바닥이 정면 보고 있죠 여기서 손바닥만 타깃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간혹가다 옆구리에 이렇게 팔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항상 팔은 몸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와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른팔만 가보면 패드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오른손목이 경첩되듯이 접히고 그 다음 팔꿈치가 지면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외회전이라고 했죠 회전을 넣지는 않아요 회전을 넣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로 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좀 받쳐져 있는 느낌이 나죠 받친다고 너무 받치지 말고요 받쳤을 때 오른팔꿈치가 우리 몸 안에 있고요 살짝 사선 아래로 떨어져야 돼 너무 수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처음엔 삼각형이 갑니다 그 다음 헤드가 갑니다 그 다음 오른팔이 접어지겠죠 하프스윙에서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여기서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몸 앞에 딱 주는 거죠 알겠죠 혹시라도 왼팔이 좀 굽어져 있는 분들은 피지 말고요 이렇게 등부터 쭉 한번 손을 백스윙 쪽으로 쭉 한번 늘려 보세요 그러면은 손에 힘도 빠집니다 채도 잘 받칠 수 있고 그래서 잘 잡아주는 거죠 이게 사실 백스윙 끝이에요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살짝 스트레칭으로 가는 거지 또 몸을 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은 하지 말고 이 어드레스 때 잘 만들어진 거를 유지하면서 경첩되고 접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야 된다 울타리님 저는 올릴 때 천천히 내릴 때 빠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릴 때는 천천히 가고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는데 이게 이뤄진 분리 동작만 안 넣으면 돼요 같이 가주면 아마 지면도 살짝 눌러지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턴이 될 겁니다 특히 숏아이언은 분리 동작을 많이 넣지 마세요 이런 둥둑둑 분리 동작을 막 잡아놓고 던지고 이런 걸 많이 하지 마세요 거리가 이제 안 나시는 분들이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언도 그렇게 훈련을 하지만 그러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로디님 롱아이언과 미드라이언의 보디치를 다르게 둬야 하는 이유 공의 위치를 왜 긴 체는 왼쪽에 둬야 되냐면요 이 긴 체 로프트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는 체를 우리가 공의 위치를 오른쪽에 두잖아요 프로들은 항상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클럽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로프트가 강한 저체를 특히 퍼터도 오른쪽에 두면은 다 열려 맞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로프트가 당연히 세워지겠죠 가뜩이나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체를 오른쪽에 두면은 더 세워지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공이 안 뜨죠 그래서 일단 볼의 위치는 어디다 둬야 되냐면 왼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이 어택이 거의 제로로 들어오면서 탄도가 확보도 되고 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너무 오른쪽에 뒀다면은 좀 왼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으로 그냥 간단하게 내 오른쪽에 뒀다 공을 어떤 아이언을 잡았든 어 내가 이건 낮게 치는 거예요 피니시도 좀 낮게 끊어주면 되고 왼쪽에 뒀다 어떤 체를 잡았든 왼쪽에 뒀으면은 로프트가 좀 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높이 띄우고 싶으시면 오른손을 조금 더 마디로 걸어 잡아서 살짝 덮어 잡아주세요 그리고 피니시를 높게 가져가면 또 높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구질을 잘 만들면서 치는 겁니다 스쿠핑 잡고 싶으신 분들 있죠 백스윙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찰랑 넘어갈 거예요 찰랑 넘어가요 크로스오버도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왼손목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으면 얘가 이제 넘어가면서 힘이 풀리고 내려올 때 팍! 오른손에 힘이 엄청 많죠 백스윙을 한 하프스윙까지만 딱 든다 생각하고 여기서 왼손등이 있죠 정확하게 45도 하늘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오른손이 받쳐지고 오른손에 힘도 빠져요 이렇게 되는 순간 오른손으로 잡는 힘이 생겨서 스쿠핑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프스윙까지만 잡아주고 여기서 딱 꺾이지 않게 여기서 그립을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쳐줘야 돼요 그렇죠 왼쪽 어깨도 그러니까 스쿠핑이 나오는 분들은 몸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스쿠핑 저도 몸이 지금 안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손이 이제 핸드포워드가 정확하게 되면 몸이 써지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써지면 다칠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막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이 결과에서만 찾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결과는 어느 과정에서 있을 건데 과정보다 자꾸 어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몸이 안 열리지? 그렇다고 몸을 이렇게 열 수는 없잖아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스쿠핑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인지 제가 레슨 해본 결과 오른손을 잡고 있는 백스윙을 합니다 다치고 있는 백스윙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드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핸드포워드가 좀 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시선도 같이 가면서 스쿠핑이 되면 그냥 이게 편하거든요 몸을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몸이 어 스윙 끝났는데? 굳이 내가 몸을 여기서 더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골프라는 스포츠가 연습을 하다 보면 나만의 골프 세상이 빠져서 굉장히 그 스윙에 집착하게 되고 그 임팩트 팔로우 스루 부분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백스윙에 더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털어치나 아니면 릴리스 안으로 끝까지 가나요? 어 이거는 두 가지 다 씁니다 이게 뭐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프는 5번 아이언 뭐 이런 6번 아이언 긴 체다 그러면 약간의 분리 동작과 함께 살짝 헤드 무게를 느껴서 던져서 살짝 털어치는 느낌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이언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약간 공의 방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거리도 막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9번 아이언이나 이런 웨지를 들었다 터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가려면 백스윙이 완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완만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완만해질 수도 있어요 드라이버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칠 때 왼벽이 너무 심하게 막혀요 너무 심하게 막히니까 여기서 공을 일단 쳐야 되니까 탁 털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숏아이언이 훅이 나오시는 분들은 드라이버처럼 생각하는 걸 좀 없애야 됩니다 특히 아이언이 훅이 나는 분들 인아웃이 너무 심한 분들은 우드, 롱 아이언 잘 못 쳐요 이게 막 터덕이거나 타핑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어드레스 할 때 타겟을 응시하세요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타깃을 딱 보면은 내 몸이 살짝 오픈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느낌을 잘 가지고 자, 헤드를 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위로 올라오기만 해도 느낌에는 되게 바깥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헤드를 지면에서 바로 꺾어라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양손으로 그냥 위로 쭉 올려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다운블로우도 되고 이렇게 왼쪽이 잘 열릴 겁니다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이거는 퍼터든 티박스 혹은 공치기 전에 루틴을 잘 보면요 일단 왼손으로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왼손으로 타겟을 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뭐 하나 잡아보세요 잡고 따라해보세요 아마추어분들 꼭 왼손을 먼저 이렇게 잡으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딱 잡으면 왼쪽을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오른쪽은 보기 쉽죠 이미 이쪽으로 지금 열려있다는 거죠 백스윙 쪽으로 그럼 백스윙은 편하게 가는데 왼쪽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스탠스를 모아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딱 보면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왼쪽을 보기가 편해요 이게 광각으로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클럽이든 그리고 스탠스 넓혀서 이 공간에 대한 거리도 그리고 왼손만 딱 잡으면 확보가 딱 나옵니다 스탠스 모았다 쳐도 왼손으로 이렇게 먼저 보면 전 지금 이 거리가 왼손으로 잡았을 땐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탠스 딱 넓혀서 오른손 잡으니까 뭐하니까 자꾸 앞으로 와져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클럽이든 그러니까 프로님들 칠 때 이런 걸 보세요 움직이는 구간 막 끌고 오고 여기서 막 양팔 피고 돌리고 이런 거 따라하지 말고 공치기 전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는지 조현일 님 백스윙 할 때 너무 몸이 뻣뻣해요 50대 남자고요 유연하게 백스윙 할 수 있는 팁 좀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해보세요 스윙을 배우다 보면 고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갑자기 뭐 열어야 된다도 있고 갑자기 뭐 들어야 된다도 있고 이런 생각이 많다 보면 저희도 굉장히 뻣뻣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양발을 모으세요 중심을 좀 낮추세요 이렇게 상체로만 툭툭 쳐보세요 이게 또 제가 참 아마추어 시절 때 저희 코치님이 왜 이거를 저한테 그렇게 많이 시켰는지 정말 많이 연습했던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딱 스탠스 모아놓고 상체로 계속 치는 연습을 근데 말 안 들었어요 저는 왜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다 몸도 좀 쓰고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나봐요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뻣뻣하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너무 고정하기 때문에 뻣뻣한 건데 오히려 상체 위주로 좀 하다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발사각 낮추는 법은 공을 낮게 치세요 발사각 낮추겠다고 손 막 누르지 말고요 공을 자꾸 낮게 치려고 해보세요 높게 가는 분들은 다 이렇게 꾹 잡고 있어서 오른손으로 치기 전에 다 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상 검은색 라인 있죠? 검은색 라인 밑으로 검은색 라인 밑으로 검은색 라인이 어디예요? 제 딱 골반 위치네요 제가 이 공을 낮게 친다 이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낮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두고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높게 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왼쪽에 둔 상태에서 낮게 치고 이 백스윈 길이 일로 가는 게 낮게 치기 편하겠어요? 일로 오는 게 낮게 치는 게 편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쳐보고 하다보면 찾아져요 내가 그동안 너무 완만했구나 너무 손에 힘을 많이 줬구나 여러 가지가 많이 찾아옵니다 다이즈티와이님 트리거를 꼭 해줘야 되나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컨디션이 좋은 날은 아예 잡아놓고 칩니다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은 살짝 체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좋은 스웨이를 줘요 그리고 최대한 헤드 무게를 올려주고 칩니다 내가 그날 무게감을 못 느낀다 뭐 좀 딱딱하다 경직이 많이 된다 이런 날은 살짝 해줘도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럼요 조선잔디하고 양잔디는 치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조선잔디는 편하죠 오히려 공을 좀 잘 치는 분들 채를 좀 잘 가지고 노는 분들은 양잔디를 더 선호합니다 그 손맛이 훨씬 좋거든요 조선잔디는 좀 떠있기 때문에 약간 좀 미스를 해도 괜찮다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양잔디에 가면은 있죠 채도 좀 짧게 잡고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미지로 칩니다 올라가서 안쪽으로 살짝은 뭐 깎는다고 표현하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약간 페이드 치는 느낌으로 공을 약간 눌러쳐줘요 특히 제주도에 바람도 많이 오고 제주도는 또 양잔디가 거의 골프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골프 치는 선수들은 다 피니쉬가 딱 타이트해요 짧아 그 성향이 다 달라요 스윙에 성향이 나와요 마이주님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면 백스윙 탑에서 왼쪽을 빨리 아마 열려고 할 거예요 빨리 열지 말고 이 연습을 좀 하세요 백스윙 왔어요 왼쪽을 빨리 열려고 그러지 말고 팔을 몸 앞으로 일단 가지고 오세요 팔을 몸 앞으로 이렇게 팔꿈치랑 그럼 여기서 페이스가 만약에 오픈이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이 클럽 페이스랑 내 왼손등이 하늘을 약간 하늘을 보고 있을 거예요 살짝 닫아주세요 열리고 닫히는 거거든요 수도꼭줄 살짝 닫아주면 이 오른손 힌지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하나 둘 그 다음 치면 이렇게 치세요 안 열립니다 슬라이스가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튜브 U 와 이 분은 되게 고민이 많으시네요 이거 엄청난 고민인데 스윙시 발바닥 압력점이 궁금해요 백스윙 때는 우측 발 안쪽 유지해주고 다운스윙 때는 왼발 안쪽 딱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왼쪽 바깥쪽 맞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데 1점 몇 초가 걸리는 스윙 안에서 이렇게 너무 그래 안쪽 또 안쪽 바깥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을 빈 스윙을 좀 하세요 일단은 그래 백스윙 먼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백스윙만 하나 둘 셋 아 안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빈 스윙은 이렇게 하세요 아예 스텝 스윙으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헤드를 보내고 왼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디뎌졌을 때 바깥쪽으로 디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는 안쪽이다 이렇게 스텝 스윙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밟고 올라가면서 스윙 했을 때 바깥쪽으로 지금 빠지거든요 여기 왼발 엄지발가락에는 힘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을 하나씩 해서 그냥 하나로 엮어야죠 공칠 때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백스윙 때는 압력 압력이 우측 발 바깥쪽으로 가요 이거는 그러면은 백스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공을 보고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움직임을 했어도 편하게 공을 보는 정도만 한번 상체를 써보세요 내가 공을 편하게 본다 뭐 이렇게 보든 스웨이가 되든 올바르게 하든 공을 편하게 보고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쳐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상상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도 놓치거든요 시선에서 한번 거리가 갑자기 줄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뭐 압력이든 이런 거 보다는 백스윙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도대체 공을 어디다 쳐야 되지 이 생각하기 전에 있죠 당연히 공을 쳐야죠 공을 치는데 뭐 위를 지금 칠 거냐 약간 사선으로 들어갈 거냐 옆을 칠 거냐 이런 말인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뭐가 됐든 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스냅을 쓰든 아니면 그냥 살짝 같이 가서 같이 가든 공을 맞춰봐 봐요 그럼 답이 나와요 지금 아이언 공을 센터로다 줄 때는 기울기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공 가운데 위를 보고 때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드라이버로 계속 치고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뭔가 옆에를 치는 게 공에 맞는 부분을 치는 게 편하거든요 기울기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공의 앞쪽을 보고 치세요 혹은 공의 중앙을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올라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